안녕하세요 구수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흙이 절묘하게 사는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절묘한 수가 있을까요?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흙이 절묘하게 살아라. 지금 여기 쪽에 있는 돌이 지금 집 모양이 없죠? 두 집 모양이? 자 어떻게 하면 절묘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? 뭐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? 자 일반적으로 뭐 야 이거 목에 쳐가지고 자 이렇게 단수치면 야 또 단수치고 자 여기 두면 어떻게 될까요? 예 고생만 했습니다. 자 아무것도 안됐습니다. 지금 자 그럼 이쪽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? 살 수가 없죠? 없습니다. 이거 먹어도 예 이거는 안되겠습니다. 자 흙이 다 죽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건 안되고 그러면 이쪽을 한번 먼저 넘어가 봅시다. 그럼 목에 치구요. 그럼 따면은 단수. 차이 때 단수치면 예 똑같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에요. 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. 자 어떤 절묘한 수가 있을까요? 자 절묘한 수를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흙은 자 지금 이쪽은 밑으로 다 일서는 쪽으로 해봤지만은 안됐습니다. 자 이때는 어떤 절묘한 수가 있는가? 바로 이것입니다. 흙 일로 두는 순간에는 백은 자 백이 한번 받아 봅시다. 백이 이쪽으로 있는다 하면은 넘어가서 자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. 백이 흙이 오르다면서 단수가 돼요. 자 잽싸게 도망갑니다. 뭐 이거 도망갈 필요도 없이 여기 막는게 더 낫겠네요. 자 이건 안되겠죠? 백이 다 잡혔습니다. 자 그럼 흙 일로 났을 때 백이 다른 곳을 둔다? 이쪽을 둔다? 그럼 이때는 단수치고 이쪽으로 단수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백이 둘레 여섯 점이 잡힙니다. 자 그러면은 백이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땄습니다. 땄을 때 어떻게 하느냐? 단수치입니다. 이어면 이때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. 자 먹여치기 해도 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아니 어느새 이렇게 자충이 다 찼지? 이렇게 해서 흙 일로 두는 수가 절묘한 수가 되겠습니다. 흙 일로 두는 순간에 이 백은 이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이쪽 둘레 여섯 점이 떨어지게 됩니다. 따면 이때 단수칠 때 아이고 안되겠다. 이렇게 해서 요거락도 잡고 흙도 살고 백도 살고 자 이렇게 되는게 정수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흙 일로 두는 수가 절묘한 수가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절묘한 수법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